최근 맑은 공기특별시를 선포한 영덕구는 올해 20억 원의 예산으로 대기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분야별로는 5억 4천만 원을 들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7억 9천여만 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130대를 조기 폐차하고 전기자동차 35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5억 원의 예산으로 성면이 합류된 슬레이트 지붕 처리비를 가구당 344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